기준님 장용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전 다른 것은 몰라도 안진걸 소장만큼은 멤버십 끝까지 지지합니다. 최고시죠. 장기자님 역시 최고인 걸 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없어서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미안하실 거 없습니다. 안진걸 제가요. 안진걸 만큼만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안진걸 소장하고는 중앙대 9.1학번 동기입니다. 같이 운동권 했어요. 지하고 내하고 방향이 많이 틀렸습니다. 안진걸은 전말은 엔엘계였고요. 저는 PD라고도 하지만 산호맹 쪽에 좀 가까웠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틀렸습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그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엔엘 친구들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쟤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친구가 안진걸입니다. 그리고요. 딴 것보다 안진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민생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과제들이랑 과제에 전부 다, 사실 안진걸에 손을 안 거친 복지과제라든지 중산층 관련된 과제가 없어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진걸 작품이기도 해요. 안진걸도 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자면 선구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안진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진걸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진걸이가 광우병 촛불 집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잡혀갔죠.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제가 너무나도 그때 제가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같이 운동을 했는데 나는 기자가 돼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살고 있건만 아니 우리 진걸이는 또 잡혀가? 아니 이제 나이 서른, 마흔 다 됐는데 감옥에 간다고? 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진걸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요. 진걸이를 후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미안한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진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안진걸 정말 진국입니다. 뭐 다 아시죠? 김덕배님, 안진걸은 돈 모아서 젊은 정치인들 장학금도 주는 것 같은데 젊은 정치인들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한테 들어온 후원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후원한다고 갖다주는 사람이 안진걸이더라고요. 후원금 들어온 거 지가 갖다주는 사람이 안진걸입니다. 아직 뭐 안진걸 소장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방송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방송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출연료 소득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거 얼마 안 됐어요. 진짜 2, 3년 될까 말까 그런데 그런 안진걸이 지한테 후원금 들어왔다고 그 후원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데 후원하고 대단한 겁니다. 안진걸 만큼은 제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으니까 저 대신에 안진걸 후원하시겠다. 저는 다 똑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